챙겨서 이제 함께 드시는 거, 가족끼리 먹는 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. 오랜만에 하시네요. 주부는 간편해서 좋고 남편도 또 뜨끈하게 탐 드실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도 달걀밥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은 아침에 서로 바빠서 그냥 챙겨가지고 나가기가 급한데 이렇게 아침을 가족끼리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그 유대감을 통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역시 아침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거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겠습니다. 강 교수님. 요즘은 수험생들도 직장인들도 자꾸 이렇게 야행성으로 많이 패턴이 되고 아침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특히 수험생들, 아침을 먹고 아침에 두뇌를 깨우는 것이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이어트에 관심을 위한 여고생들,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아침을 꼭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리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. 네. 옹경 선생님.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. 바쁜 아침 시간이겠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로 차린 아침밥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저희는 아침밥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. 또 내일 방송, 아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식생활이 바뀌어도 우리의 주식은 언제나 밥이죠. 하루 3끼 매일 먹는 밥, 달만 먹어도 1년 건강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꼭 맞춤 잡곡의 황금 비율부터 활용법까지 다양한 잡곡의 새로운 변신 놓치지 마세요. 네. 저희 집도 사실 잡곡을 먹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섞어 먹어야 하는지,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. 월요일에 그 해법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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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